나이가 들면 누구나 주름과 피부가 젖은다고 생각하면 오사 지금 나이는 40대인데 도대체 이들의 비밀은 무엇일까? 먹기만 하면 피부 미인 소리 듣는다는 음식에서부터 초간단, 동안 피부를 만들어준다는 관리법까지 당신을 피부 미인으로 만들어줄 특급 노하우가 닥터지바구에서 공개됩니다 4월 20일 월요일 저녁 7시 20분 닥터지바구 많은 시청 바랍니다 4월 20일 월요일 저녁 8시 20분 닥터지바구